맛, 양, 가격. 3박전을 들어가 쳤으니 손님 많은 거야 당일이지만 동네의 수많은 국수집들을 마다하고 굳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. 물어볼 텀도 없이 그릇에 빠질 정도로 먹게만 열중한 손님들. 이제 이 집을 찾는 진짜 이유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? 맛있습니다, 맛있어. 엄청 새콤달콤하고 여름에 시원, 겹기 시원하고. 새콤하고 엄청 시원하네요. 맛있어요, 대게. 사과, 배는 1년, 12살 계속 들어가고요. 계절에 따라서 요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오렌지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. 오렌지가 들어가요? 그러니까 자연, 천연의 달달한 맛이 난다는 말씀이죠. 양념에. 아하, 뭔가 이 집도 됐더니 이거였어요, 양념장. 같은 기빔국수라도 이 집은 특유의 매콤달콤함이 있다는 손님들. 이거, 이거 분명 비법이 있습니다. 진작, 양념장 어떻게 만드... 어? 어디 갔지? 어디 갔어요? 의문의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향하는 제작진. 어, 뭐 가는 소리? 사장님! 그러면 어떻게 해요, 여기까지. 놀라는 걸 보니 뭔가 있군요. 비밀 공간인가요? 안 돼요.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. 알겠어요, 그러면 딱 한 번만이에요. 이 파인애플을 갈아서 쓰고 있어요. 파인애플이요? 네, 왜냐하면 비빔국수 소스에 파인애플을 갈아서 두면 새콤달콤한 맛이 확실히 틀려요. 자연스러운 단맛의 비결은 바로 파인애플. 약간의 오렌지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. 아, 오렌지는 아니었네요. 파인애플이었네요. 오렌지를 했으면 또 무언가 꺼내는 주인장. 소중한 듯 꽁꽁 싸둔 이것. 오, 이거 궁치미 아닌가요? 국물은 소스 만드는데 이거를 쓰는 거예요. 우와. 톡 쏘겠다. 이걸 맛있게 담가야 소스가 깔끔하게 나와요. 그럼 그게 비법이겠네요? 아이고, 오명. 하하, 우리 주인장 얼룽뚱땅 비법 다 말했네요. 직접 담근 동치미에 얼큰한 양념 그리고 파인애플까지 덜 탄생했습니다. 초저가 비빔국수. 동치미로 시원, 새콤한 맛 한번 잡고 파인애플로 상큼한 단맛까지 잡았다. 맛있다. 안녕히 계세요.